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된 게시의 말씀을 살펴보는 별미요한 게시록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장래에 있을 어떤 조짐인가, 징조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 예언서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되는가 하면 요한 게시록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증거의 장소가 바로 요한 게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 성경을 이해하거나 연구할 때 대개는 그 글이 주어진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게시록 1장에 있는 말씀 오래오래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게시록에 아주 중요한 부분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게 됐죠. 이 시간부터는 몇 가지 게시록에 나와 있는 그 기회마다 주어진 그 기별 가운데 특별히 일곱 교회에 관한 메시지. 게시록에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일곱 별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인 게시록의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 게시의 말씀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시작해서 일곱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래요. 맞지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으신 분으로 묘사됐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분입니다. 교회를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별이 줘야 되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사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아노라. 이 게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그러나 지난 19번에 걸쳐서 요한 게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전반부도 아니고 1장에 있는 예수님을 살펴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요한 게시록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잠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게시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전반적인 게시록의 이해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게시록 1장 10절로 11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서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자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써서 보내라 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일곱 교회 중에 지금 보신 부분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설명한 것이고요.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어떤 데를 말하는가? 오늘날으로 말하면 이게 터키예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 여기 이스탄불 있고 터키 있는 터키, 소아시아 반도인데 이 소아시아 반도에 이렇게 우편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곱 개의 교회가 있고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소머나, 벌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다 이런 우편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곱 교회가 취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즉 성경이 주관하는 요한계시록의 흐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짝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주관하는 계시록의 흐름을 이해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항상 서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전체 1장 1절로 8절에는 계시록 전체의 22장 속에는 서문이 되고 22장에는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결허가 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네 번의 계시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번의 핵심 중에서 일곱 교회가 이렇게 주어진 일곱 교회가 그 계시의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있으면서 두 번째 계시는 여러분 일곱 인이라고 하는 인을 계시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일곱 인에 관한 거. 일곱 인이 열려지면서 나오는 것이 나팔이었고 나팔이 마지막 제기인이 들릴 때 나오는 것이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일곱 재앙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일곱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계시가 주는데 일곱 재앙의 마지막에 나오는 음료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 사단의 대리자인 지상 대리자인 모든 어두운 세력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번째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뤄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서문이 이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별미 계시록을 읽을 때 처음 말씀드렸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네 번의 성령의 계시에서 주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데 이 계시록은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뭐 사단의 음모도 있고 적그리스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계시록 가면 늘 무섭고 어렵다고 두려운 걸로 생각해요. 왜? 그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얘기인가? 계시록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서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계시의 첫 번째 계시 속에 나와 있는 초대사이의 인자. 항상 초대사이에 계신 인자. 그건 누구죠? 일곱과 초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와 그리스도. 그다음에 인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올 때 인을 떼는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인봉된 책의 주인신 구속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다음에 이 열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나팔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나팔은 예를 들면 왕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베풀어만 주는 분이 아니라 왕은 무엇도 하세요? 심판의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란 성경의 나팔은 전쟁이나 심판을 의미하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일곱 나팔 심판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역시 심판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부분은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서문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료에 대한 심판, 여기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왕중의 왕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뭐가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신랑이 신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사람.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중의 왕입니다.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섬기는 그러면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우리들의 누구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전반에 들어있다. 이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을 여러분과 다시 살피면서 별미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계시록에 대한 이해와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달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한눈에 달통하려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인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인이 있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이 부러진다. 그러면서 나팔이 부러질 때 나팔은 부분적인 나팔의 재앙이 떨어지다가 일곱 번째 나팔은 최종적인 나팔 심판이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면서 전 지구촌적인 종말적 이렇게 총체적 심판이 나팔 소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를 빼면 이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계시록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나올 때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인가? 서문에 들어 있고 일곱인은 인을 얘기하기 전에는 또 인과 관련돼서 4장과 5장에 서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팔은 또 나팔에 불려지기 전에 또 서문이 8장에 들어 있고요.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서문이 계시록 15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이 있고 서문에는 누가 됐느냐. 이 내용, 주된 내용을 계시록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수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세 개의 도표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의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쫙 임박했죠. 그러시면 아무렇게 계시록을 몇 장부터 읽으셔도 답이 나올 수 있고 너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또 요한 당시에게만 일곱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의 시대에는 당시에만 주어진 계시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권면을 보기 전에 일곱 교회에 관한 얘기니까. 일곱 교회는 요한 당시 아까 보셨던 우편로를 따라서 되어 있는 일곱 지역에 따라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요한이 계시록을 주셨을 때 그 일곱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요? 그건 어떤 문제가 되는가. 그 일곱 교회는 지금 있지 않아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계시 속에 나타난 그 교회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도 예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짐작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또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이제 승천하시길 전해하신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건 승천하실 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승천할 때 전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냐. 많은 시간이 지났죠. 말씀은 이때 미리 예수님 하셨지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훈 입사장 14절에 이 천국보금이 누가 가진 천국보금? 예수님의 증인들이 제자들이 가진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증인이 가진 게 뭐예요? 증거죠. 증인이 가진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보금에 놀라운 것들을 증거. 이때는 이 증거는 그냥 말한 증거가 아니라 전달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가서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금으로 전발할 때라야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가 들었어요.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들었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공간, 유대, 사마리와 땅 끝이라는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땅 끝까지로 보금 전파된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땅 끝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말하면 2000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라고 한 긴 시간이 들어 있다. 공간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뭐가 들어 있다고요? 여기 속에는 시간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보금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나고 사도바올 때는 땅 끝이 유럽 정도가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중세가 지나가면서 중세가 시작되면서 땅 끝이 어디까지 시작됩니까? 이제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와우, 전 세계까지는 아직도 모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시작한 보금이 땅 끝까지 전파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설명한 것 같지만은 동시적 개념이면서도 사실은 무슨 개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적, 역사적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요. 게시가 주어진 것은 요한의 때 주어졌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필요한 이야기, 들어야 될 이야기가 주어졌고 그러면서 그건 수직적인 게시, 현실적인 게시예요. 그러면서 보금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건 뭐예요? 시간적으로, 수평적으로 오랜 시간, 즉 공간과 시간이 합동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은 요한 당시에 관한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는 요한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의 상황을 대표해 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은 항상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오실 때까지는 예언이고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개념의 예언에는 역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간은 지리적인 공간이지만 그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는 뭘 필요로 해요?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에 현세적, 그리고 지금 읽는다면 지금 현세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역사적인 기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 속 기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서 이 기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이 그 현세적이면서 수직적인 개시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개시라는 것을 이해하면 개시록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도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어요? 과연 역사적으로도 이거 일곱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개시록 1장 1절에 주님은 개시를 주실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시겠다. 그런데 실제 일곱 교회에게 기별을 주시는데 일곱 교회에 주는 기별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한테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 당시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고난이 아니라 나중 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가 이걸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한 거예요? 미래에 장차될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시록 2장 16절 내가 내게 속히 임하겠다. 이건 이제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게 속히 임한다. 그러니까 속히 임한다는 건 뭐 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2장 25절 또 두아디라 교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각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이 기별 전체가 강시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을 편지의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일곱 교회 속에.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에게도 내가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재림의 권한 얘기 아닙니까? 도적같이 온다. 3장 11절 필라델비아 교회. 필라델비아도 내가 속히 임하리니 전부 다 언제까지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의 예언 해석에 보면 대개 과거주의 방법, 미래주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미래주의가 세대주의가 돼서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과거주의와 미래주의가 개신교로 들어오면서 세대주의가 돼서 복음주의 운동을 들어가는 이 운동까지 이 대개는 세대주의까지는 대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는 어느 때까지냐? 요한 때로 밀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의 멸망,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당시 있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하고 그 기별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인부터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재림전 7년에다가 이 기별을 놓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주의적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일곱 교회는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언제 분명한 것은? 요한의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총망라해서 역사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당시만이 아니라 재림까지의 얘기가 일곱 교회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총 51절에 들어있는 일곱 교회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51절.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만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기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찾지 않으면서 여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다. 교회는 수직적, 즉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 수평적, 즉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질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게시까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시작한 이 편지는 라우디기아라고 하는 3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라우디기아의 사자에게 얘기하면서 아멘이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부분들의 말씀은 전부가 다 서문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서 교회에 편지할 때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첫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이거 여기에 게시록 1장 11절에 예수님을 봤더니 일곱 첫대 사이에 계획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사시는 여기 게시록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다 내가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서문화 교회에 나오셨다면 서문화 교회는 어떤 상황이다 서문화는 어떤 시대다 역사적으로 이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방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즉 발신자 예수님을 아시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성경을 이해가 빠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발신자 예수님을 서문해 주신 이유는 이런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별을 주셨다. 그는 그 예수님은 항상 어떤 분이에요? 보호하고 지키고 베풀고 인내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희망과 소망을 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2장 12절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변제할 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여기 주님께서 그 입에는 어떻더라? 날선검이 그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러면 뭐에 관한 얘기?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틀림없이 말씀에 관한 얘기가 있겠구나. 두아디라 교회 여기 18절에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을 살필 뿐만 아니라 심판하고 진노하신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변지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두라디아 교회에게 나타나셨다면 이건 두라디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 여기 그 내용이 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편지의 이해가 어려울 게 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자 3장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년과 일곱 별이 다 여기 나와 있는 주님께서. 그다음에 여기 빌라델디아 사자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다듬으면 열 사람의 그 열만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1장에 나와 있었고요. 라오디기아 심장 14절에는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여 아멘이신 분이다. 이미 1장 5절부터 들어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속에 창조의 근본이여 충성된 분증인다는 말씀을 들어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문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모든 일곱 교회까지 보내는 51절 속에 51절의 기별 가운데 반드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그 교회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왜 제가 길게 길게 서문에 나온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또 살피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어둠을 징치하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스타 중에 스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별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일곱 교회가 드리는 권면을 이걸 다 제가 읽으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도표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인데 지금 이미 읽은 것처럼 이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교회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마다, 일곱 교회마다 다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시죠. 에베소는 desirable, 이 말은 lovely, 바람직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다. 이런 말씀을 이름 뜻에 가지고 있어요. 서머나는 향기, 몰략, 사람이 이렇게 시신에다 바르는 모략 있잖아요. 그런 그 몰략의 내음새와 같은 그런 향기. 그런가 하면 벌가모라고 하는 말은 성체다 혹은 높이 들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뭘 통해서 특별히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버가모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의 향내, 수고의 낯이고 희생의 달콤한 맛이다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나면 그거에 뒤따르는 뭐가 있어요? 리워드가 있잖아요. 그때 그 향기가 있다. 달콤한 그런 스윗살버 맛이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사대란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남은 자 혹은 벗어난 자, 에스케이프 어디선가 벗어난 자 그러면서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델비아는 사랑이라는 의미, 형제간의 사랑을 우리는 필로스 얘기할 때 빌라델비아라고 얘기하고요. 라우디기아라고 하는 말은 심판받는 백성, 하나님을 심판받는 백성이라 이런 의미로 라우디기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이 교회가 어떤 현상의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개시가 주어진 그 현 시점, 요한 당시에 수직적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오늘 우리도 이 현지를 처음 우리에게 읽을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 이런 신앙이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 제가 안 드릴 거예요. 도표로 이 양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개시록의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읽어보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동사 중심으로 여기다 이렇게 빼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것이 현세적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기별이라면 나는 어느 교회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죠. 제가 오늘은 일곱 교회의 일곱 신앙이다. 나의 일곱 신앙의 모습이다를 살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빛나는 별인데 이 일곱 종류의 신앙이 있다. 왜? 이것이 수직적 개시이고 현실적 개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은 이 편지 속에다 항상 네 가지가 들었는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칭찬이 있어요. 모든 편지마다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엔 또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의 권고가 있어요.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엔 뭐가 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적 개시로 살펴주는 이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수직적 개시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역사 속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개시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거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아베, 라우디아가 내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이중의 어떤 모습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선한 일에 부여한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선한 일로 인해서 더 부여로운 그런 삶을 사는가? 또 나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끝까지 누워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현시적을 봤다면 이제는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역사적, 수직적 개시만이 아니라 수평적, 역사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베, 라우디아는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 에베소와 같은 시대, 서머나와 같은 시대, 버가모와 같은 시대,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베, 라우디아 같은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또 뭘 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의 시대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몰략의 향기와 같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시신에 바르는 약을 발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높이 들려서 교회가 높이, 세상에서 높이 들릴 때는 왜 높이 들릴까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세상에 높이 들려서 그런 일을 살아갈 때 그런가 하면 또 교회가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오는 예를 들면 타협했을 때 오는 그런 일을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느 때일까? 그 다음에 교회가 다 그럼 완전히 이거는 내용을 읽어보면 우상으로 돌아갔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2, 3장 읽으시면 이것만 갖고 읽으시면 다 거기에 답이 들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이 예를 들면 두아디라 내가 너희를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고 막 빛난 주석과 같다 왜? 두아디라를 봤더니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영승배하고 행음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시록의 이해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답이 아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게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곱 시대에 관한 관점으로도 이렇게 요한 게시록을 살펴볼 수가 있다 특별히 일곱 교회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일곱 교회가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운 때 왔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이 받고 상급이 예비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임하죠 심판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기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디모데모사 4장 1절에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내 앞에 뭐고 심판한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이사야 66장 15절 여기 또 얼마든지 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로마서 14장에 산자와 죽은 자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재림으실 때 다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받아 어떤 일은 구원해 어떤 일은 파멸해 이렇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서 지금까지를 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오늘날 나의 신앙의 형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면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통달하는 계시록 전반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기아 시대에 보낸 51절의 기별은 이 도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기아까지 7교회는 우리들의 7신앙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뭐다? 7교회는 여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밟고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라오디기아의 시대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이것까지가 이렇게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수직적 계시게 하시는 7신앙과 7모습이 어떤 이런 상태인가 이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그 이전이나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체석게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침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내력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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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아신다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안에 든 7교회 7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안에 들려주는 7별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돌아온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격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들을 개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2장과 3장의 이 개시록의 7교회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5 일 tightening 5 7시 ко투